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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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아.. 많이 기나셨죠? 네! 네! 오늘 다행히 그래도 덜 추운 날이라서 오오오오! 아 추워요? 네! 네! 아.. 그러니까.. 할 말 없네요 그러면 뭐해 주세요? 네 오늘.. 생각보다 많은 팬분들이 모여주셔서 오늘 이름만 쌓이는 이름을 못 적어주는 데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신 가장 정신스럽게 빨리 빨리 할게요 이제 다음에 또 이게 말이 안 되고 3부가 또 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약간 대거하는 시간도 9시까지인가 밖에 안되는데 빨리 할게요 지금 시간 가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떠나가 너를 잊어주는 일 뿐이야